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니까 재헌국회가 출범한 1948년도부터 국회 내부에 북한의 사주를 받은 프락치 국회의원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뭘 주장합니까? 그때부터 줄기차게 주한 외국군 철군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소련군도 철군하고 미군도 철군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그런 기반 조성작업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보면 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아주 정통하게 잘 알고 있는 인보길 회장님, 뉴데일리 대표이시죠. 1948년부터 국회에 거의 간첩 비수무리한 그런 프락치들이 투입돼가지고 스탈린은 비밀보고를 받고 지령을 내렸다. 국회의 진지를 구축한 프락치들이 맹활양을 했고 이 내용을 스탈린이 직접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의 프락치들이 한 이게 딴 게 아니고 그냥 미군 철군입니다. 미군 철군. 미군 철군을 줄기차게 주장한 겁니다. 1948년부터. 그러니까 꼭 같은 일들이 지금도 재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좌파 세상과 좌익 세상을 꿈꾸면서 어떻든 체제를 뒤흔들어가지고 그 체제를 소위 친중정권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죠.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1948년입니다. 이게 이제 1949년 새해입니다. 새해가 밝았다. 새 나라 대한민국이 나라되어 처음 맞이하는 새해는 1949년 기충령 황소의 해 정부 출범 4개월 반 동안 정신없이 바빴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세기의 굴욕을 거울 삼아서 국가 수호를 맹시하자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과 정당들은 1949년 1월 1일 신년사부터 너도 나도 미군 철수와 평화통일을 부러짓고 있었다. 어쩌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비슷한지 기가 찬 거죠. 사람이든 나라든 단체든 간에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처지를 오판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1949년 1월 1일 초두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언론과 정당들은 1월 1일 신년사부터 너도 나도 미군 철군과 평화통일을 부러짓고 있었다. 한민당의 김성수도 미국 총철대를 주장했고 국회에선 전남 진도 출신 김병회 의원을 비롯한 70명의 긴급 동의로 남북 화평통일에 관한 계리안을 제출한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들하고 어떻게 화평을 합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다 여러분들 뭐죠? 거짓인데요.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 이승만은 국회로 달려가서 남한의 미군을 다 내보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다만 얼마라도 미군이 있어야 소련 군사가 내려올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공상당은 우리가 다 조치할 수 있다지만 소련은 여기에 내려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군이 있어야 소련이 넘어올 수 없을 만한 것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이 연설 이후에 국회의 계리안은 부결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미군 철수 방침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음을 이승만도 벌써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 하니까 그냥 대한민국이 출범되는 그 순간부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언론과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뭘 주장하는 거 하니까 미군 철군이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으면서 또 아무 본인들이 본인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출범한 1948년부터 계속해서 뭡니까? 국회에 침투한 불악치들이 뭐죠? 주한 외국군 동시철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련은 다 북한군을 훈련시켜서 남침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는데 남쪽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책 없이 그냥 미군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참 마지막에 장기 집권 때문에 좀 큰 오쯤을 남겼습니다마는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거인이었던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역사가 반복이 되는지 그리고 보수진흥의 그런 최근까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뭐 그런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 계셨지만 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란 것도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다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역사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국사학계가 상당히 뭐죠? 특정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지만 정말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실용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하지만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는 이념이란 부분에 따라가지고 이념의 지도를 받아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거죠. 대한민국이 출범하고부터 뭐죠? 좌익들은 나라를 그냥 먹기 위해 가지고 일단 외국군 철군, 주한미군 철군을 들고 나온 것이죠. 딱 여러분들 미군이 철군한 1949년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났을 때 바로 6.25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항상 한국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늘 준비를 못하냐 이야기죠. 대비를 못하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위기의식이 없냐 이런 부분은 늘 아쉬움이죠.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꼭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마치 라면이 풀어진 것처럼 그냥 다 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이 완전히 여러분 철수하는 것이 1949년 6월 29일이 주한미군 철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이 지나서 6.25전쟁이 터지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에 그냥 끌려다시피 그냥 끌려 들어오는 거죠. 8월 20일 날 소련군이 원산에 상륙하고 8월 20일 날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고 화들짝 놀란 미국이 8월 25일 날 미국 일부 인천 상륙 미국서 미소 양군 38선 분단 점령을 방송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참 보면 이렇게 참 고단한 역사를 겪으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지만 정신을 못 차리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다시 편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좀 더 의견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냥 시작됐을 때부터 뭡니까? 그냥 정부가 수립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구장창 그냥 뭐죠? 주한 외국군 철수에 내세우는 거죠. 정부 수립이 한 달 이후인 9월 중순부터 은밀히 시작된 미군 철수로 7만 명 백력은 최외 1월에 1949년 1일입니다. 7,500명까지 줄어들었고 그리고 1949년 3월 날 백악관은 6월 30일 날 철군 완료 방침을 확정해서 트루문 대통령이 성례하였다. 특사 및 무촌는 미국 잔류를 요구하는 이승만을 만나 철군의 불과 비송을 설득하지만 6월 30일 철군 목표를 6월 30일까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1949년 또 6월 29일 날 주한미군 철수가 이제 완료가 되고 딱 1년 만에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참 잘 못하면 사람들이 엄청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요즘에 보면 역사가 항상 반복되는 듯한 문정권이 2018년도에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6월 13일 지방선거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바람몰이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종전선언을 하자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자 종전선언을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이 끝났는데 외국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거죠. 그거를 그냥 국가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종전선언을 뭡니까 미국 조야에 그냥 재촉하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집안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후손들한테 한 사회나 한 민족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터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탈적해가지고 가난을 벗어나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원래 우리가 먹고 살만한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성세대들 참 문제가 많은 거죠 6.25 전쟁에 대해서 교육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심할 겁니다 아마 특정 교원단체가 한 20년 정도 교육계를 장악하면서 역사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게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계속해서 회상하고 그 의미를 찾는 그런 것을 후손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레지나님 말씀처럼 역사는 반복 되풀이 되며 지금도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586 운동권들과 보통 여러분 열심히 사는 생활인들과의 그런 충돌이라는 것은 역사 간 충돌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딱 잘라서 이야기해서 한국의 오늘은 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함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 거죠 본인들의 능력이 아주 과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역사를 봐야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덕도 많이 봤고 누구 덕도 참 많이 봤구나 그렇게 하면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일본과의 관계라는 것이 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녹색 장원님 말씀처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지만 느낌상 자유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부정 문제가 이렇게 매번 관례적으로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고칠 의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좌파진영에 의해서 권력이 탈취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역사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역사교육을 제대로 하면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죠 문 대통령이 있는 동안 외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한 게 뭡니까 종전선이지 않습니까 종전선은 종전선은 자연스럽게 평화협정으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 종이조각 같은 평화협정 베트남에 있었던 이런 평화협정이 어떻게 종결됐습니까 종이조각이지 않습니까 윤용은 조선일보의 군사전문기자가 2021년 11월 23일에 쓴 기사입니다 종전선에 대한 현 정부의 집착은 조금 더 약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왜 그렇게 종전선에 집착할 걸 뭔가 한 번 꽂히면 누가 뭐래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의 성격이 반영됐기나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현 상황은 그런 설명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인기말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집요하게 종전선을 추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기쁜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별로 전문가라는 분이 내린 것이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전선을 하는 의도가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쁜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포함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집요하게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있는 것이죠 문 대통령과 문 정부가 집권 기간 내내 외교적으로 종전선을 추구했던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의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체제 변혁을 시도한 거죠 선거 부정을 통해 체제 변혁을 시도했고 외교적으로는 종전선을 통해 가지고 체제 변혁을 시도하고 평화 입장을 체결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던 거죠 이렇게 아주 차대한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발본색은 뿌리채 제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는 전체주의 체제 하에 편입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한 번 두 번 위기 증후가 발생하게 되면 그 위기 증후를 정확하게 감지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종전선언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노력이나 선거 부정을 통해서 20년 좌파 장기 집권이나 50년 좌익 장기 집권을 꾀했던 것이 거의 동전의 양변과 같은 겁니다 그 엄청난 뭐죠 내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나서도 윤석열 정부와의 사무런 조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살아온 그런 인생관이나 세계관으로 미뤄보게 되면 도저히 뭡니까 이것은 납득하기가 힘든 겁니다 한두 번 정도의 경고 시그널이 그렇게 심각하게 주어졌으면 문정권 치아를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 이 깝닥하면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겠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다시 재연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제도나 이런 부분을 수순하는데 현재의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그야말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종전선언을 추구한 것이 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인기말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분명한 저의와 목표를 갖고 추구했던 겁니다 선거부정을 통해서 체제를 변혁시키고 외교전은 종전선언을 통해 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거의 친중정권 중국에 완전히 복속되는 그런 전체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1년 또 11월 23일 날 나온 윤용은 군사전문기자의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깊은 뜻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누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까 이번에도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나라가 세워지가 70년 8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종전선언은 2018년부터 완전히 가속화됐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미국의 조야의 브레이크가 없었으면 그게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될 뻔했던 겁니다 여러분 70, 80년 정도가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섰으면 1948년도에 미군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고 1950년 뭡니까 나라가 완전히 백척 간두에 찬 그런 상황에서 미군이 여러분들 주한 미군이 유엔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하고 그 이후에는 큰 시장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대한 위협이 감소할 수 있도록 주한 미군을 수만 명을 지금 이렇게 한반도에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미국에 손을 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도 뭡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냐 이야기죠 선거 부정 문제가 나왔으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는 상담함을 느끼거든요 나라가 세워진 지 80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이름들 자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해 가지고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을 제안을 내놓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시기상조란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핵 무력을 강화하며 비무장지대 인근의 병력을 집중 배치한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유엔군 사령부 해체 빌면 줄 것이나 우려도 있다 이게 미국의 소리가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송이니까 2021년 10월 14일 종전선언 설득 나선 한국 유엔사 존립 근거 약화란 제모의 기사에서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를 담은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특히 법회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 병력 철수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안 된다 문정권에서 주미대사로 임명된 이수역 씨는 한미 고위청 간 종전선언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전선언 효과 우려 평화협정 앞선 종전선언 불가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데 완전히 그냥 뭐죠 깃발을 들고 미국의 조야가 종전선언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개우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는데 아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아차해가지고 뭡니까 이재명 씨가 잡았으면 적시로 뭐죠 종전선언을 이어가지고 계속 추진했겠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가 참 무관심하고 무대책이고 무덤덤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생명과 자유를 계속해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에 손을 잡거나 그 전체주의 하에 영향력 하에 들어갈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는 겁니다 참 문제가 큰 거죠 대통령 한 사람이 집권해서 5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파탄 상태로 몰아넣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시즌2가 되는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종전선언이 추진됐을 것이고 유엔사가 그러면 이렇게 명분이 없으니까 해체가 됐을 것이고 주한미군이 철수가 됐을 것이고 그럼 그다음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겠죠 한쪽은 핵을 갖고 있고 그다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거의 그거와 같은 일들이 그냥 성사의 거의 마지막 방점 찍을 때까지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선거를 부정해가지고 대선을 훔치고 총선을 훔치고 지방선거를 다 훔친 거니까 모든 뿌리는 뭡니까 그와 같은 모든 위협의 뿌리라는 것은 선거 부정 문제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지금은 다 언급 안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성